네 뮤직비디오 아 붙이면 되요? 이따가? 아, 다 이렇다니까요. 야, 1분인데. 어? 1분인데 뭐야, 이거? 이거 붙이래. 야, 이제 국말 없어야돼, 빨리 가져가. 아니, 넌 이따 붙여야 돼, 너가 왜? 아니, 휴가도 모르냐? 그렇지, 그렇게 붙여야 돼. 쟤 님들한테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붙여야 돼. 그렇지. 진짜, 진짜. 야, 이건 진짜 국말 없어야됐네, 진짜. 야, 오늘 일찍 나오지? 아무튼 나도. 평생에 꼴등, 꼴등 거의 6등으로 나오는데. 형, 이 벌칙이야 뭐야? 아, 나는 오늘 뭔가 나오고 싶더라고. 아니, 저 오늘 아침에 되게 상쾌해져서 촥, 커튼 촥 이렇게 놀래서 보였다고 해서 성취해 나온 것 같고. 나도, 나도, 나도. 야, 자, 이제 학습시간이 12시였는데. 2분이 못 지났습니다, 지금. 막 지민이 2분이. 그래서 이 강렬이 바로 말이에요. 아, 이상하네. 어? 지민이 나왔습니다. 지민이 나왔습니다. 지민이 나왔습니다. 지민이 나왔어? 지민이 나왔어? 지민이 나왔어? 이게 나를 가운데서 살 수 없으세요? 형,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와요. 찍고 있는 거야? 이걸? 이걸 찍고 있는 거야? 군말 없어야 돼요, 형.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아, 붙여, 형. 이제 군말 없어야 된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군말 없어야 된다. 상등이네, 나는 내 밑이에요. 이거 밑에야? 아, 내가 오늘 네, 형, 이건 아니지. 딱 여기 딱 시간별로 딱 해가지고. 맞아, 2분이야, 2분. 3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나왔을 때 다시 12시 2분이었어. 3분입니다. 아, 지금 3분이지. 아, 도착했을 때 제가 봤어요, 3분이었어요. 도착했을 때야? 네. 아, 내가 솔직히 59분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치를 안 한 걸 까먹은 거야, 양치를. 어, 3분입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아, 지민이 나왔다 다시 들어갔어요. 지민아! 지민아! 야, 여기, 물. 여기 와서 먹는 게 좋을텐데. 온다 온다. 네, 될텐데. 자, 자, 그가 눈. 한 번 더 일찍으로 가시니까.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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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지금. 사람 말을 못하겠구만. 인스 1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 1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무슨 말 없어야 돼요. 빨리 붙여주세요. 빨리 붙여주세요. 오케이. 지윤이 먼저 붙였어. 거의 B형이랑 지윤이 형은 야 이거 이렇게 늦게 나오냐? 대박이다 진짜. 지윤이 형이 3분이었습니다. 야 대박이다. 애들 진짜 늦는구나. 12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엮이냐? 지윤이 형은 저랑 정보해봤어. 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 거 찍던데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나 근데 나오란 말 없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 대박이다. 이러면 안 나오고 봐봐. 대박 이러면 안 되지. 12시 되면 12시에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하고 막. 그죠? 매니지먼트 방에 식사하고 12시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광태 형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출발 3분 전입니다. 준비되신 대로 나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지금 나오면 한 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딱 59분에 나왔습니다. 어쩌라고. 나와서 딱 도착했는데 12시였어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야 남준아. 와 진짜. 야 이거 왜 구매했어야 돼. 아 그래서 지금 막 지각해서. 이거 시간이 일찍 발겹쳐. 아 그쵸 그쵸? 뭐야. 너 지금 너 몇 분이야? 너 거의 2분이야 지금. 형 진짜 진짜 느리네요. 방탄밤 일찍 나와주길 바래 편이야. 응 맞습니다. 방탄밤 일찍 나와주길 바래 편. 나는 오늘 하필 오늘 일찍 나와주길 바래 편. 아이고 그 말 없어야 돼 진짜. 나는 오늘 하필 2분 중에. 아 시간이 이제 나옵니다. 아 이거. 뭐야 그 티는 뭐야 그 티는. 내가 형 닮았다. 형 붙여주세요 저거. 형 붙여주세요 저거. 형 붙여주세요. 형 붙여주세요. 형 붙여야 될 거야. 그럼 나 일찍 나와주길 바래 편. 남자 니가 비켜줘. 내가 갈아입고 있었으면 수현아 머 agu있잖아. 뭐지. 뭐...뭐 이것 치어. 아 이거 마법 있잖아. 모든 분이라고 비켜주시면 돼요. 이거 아희 맘벗아. 포스트 시키가 방면에 화장통에 movimiento. 니가 나와주면 돼 남 괜찮아. Chipania. 내 골창 Está 나와 슈가야 10분! 자, 일기에서 한 두 번 어리네요. 네. 가자. 지각장, 민 슈가. 그는 10분을 늦었다. 저 번던밤 일찍 나와주길 바라. 봐라, 다음에도 이제 계속됩니다. 1등 제이홉. 자, 여기서 완결이 되었고요. 2등 정국, 3등 진, 4등 지민, 5등 비, 6등 랩몬, 7등 슈가. 형,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제가 먼저 나오긴 했잖아요. 아니, 붙여야지. 다시 들어갔잖아.